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은 이 컨셉을 망가진 경제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 1년이 되었지만 사실 실업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래에 몇 년간의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민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실질적인 실질소득은 굉장히 낮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바른미래당이 이번 후보들 중에서 상당주가 경제적 전문가들이시던가 또 경제학 전공자 또는 일선에서 경제인으로 활동해 오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 당에서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또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후보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. 경제정당 바른미래당